아 오 바로 들어오네 뽀록뽀록 뽀록뽀록뽀록뽀록뽀랭 뽀라롱뽀록뽀롱뽀랭 안녕 헐헐헐헐 여러분 저희 일본 첫날빤입니다 안녕 딴거 딴거 저희가 저희가 재한이랑 저랑 둘이 방을 쓰게 됐어요 근데 옆에 이 사람 방해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다른 방애들이 저희 방에 침입했어요 침입? 응 침입이 뭐죠? 들어온 거죠 지금 침입이 지금 정신사 너 들어오시죠 그거 뭐야? 이거 난상당국 술 드셨냐고요? 아니 술 안 먹었죠? 내일 스케줄인데 안녕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희 오늘은 자율 시간이라가지고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거의 한 다섯 시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쇼핑소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네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누구요? 은지혁 쓰고 있는 거야? 네 민낯준이준 민낯짠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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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짠 민낯 민낯짠 나도 그냥 세수하고 머리 대충 말리고 왔어요 형도 머리도 보여주고 해요 저 머리가 다 상해서 머리 맞잖아요 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 사자머리 사자머리 종찬이보다 심해 응 진짜 종찬이보다 심해요 맛있네요 맛있지? 형이 다 먹으러 갈까요? 간장 먹을래? 저거 맛없다 저거 맛있는데 처음에 딱 깨물었을 때 짠맛이 확 올라와요 짠향이 여러분 바로 이게 단고입니다 단고 노래 한 번 불러줘 이거 맞나? 여러분 저희가 단고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왜 네 잠깐만요 했는데 왜요 오늘 일본에 와서 이제 식당도 가고 쇼핑도 하고 했는데 어 힘들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맞아요 말은 돼요 소통은 되는데 어 힘들어요 아직까진 라우디어 행기지가 필요한 맞아요 저희 연습 에? 에? 나니? 에?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 없으니까 심심하시죠? 알아요 아 그리고 저희 매일 카페 들어가는데 아마 4일 동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죠? 재한씨 아 오늘 들어가봤는데 네 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국가라고 네 그래서 안 돼 본인 인증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인증이 안 됐어요 로밍을 안 해서 그런가 와 쌩얼이네 파란색 댓글이 맞아요 윈이사 이사님께서 네 왜 그런데요 먹는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하네 아우 네 일본은 빵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요? 그 편의점 빵이 진짜 맛있는데 지금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혁명이에요 황 황 오이시 오이시데스 어 그건 또 오이시데스 아 썩 제한이 형은 뽀송뽀송하네 아니 이게 카메라가 좋네요 맞아요 자 그거 어떻게 나와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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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제한이 형 방금 옆선 네 옆선 어마어마했다 지금도? 턱선 살아있어요 거울 이따 옆선 나오거든요 우와 살아있네 우와 살아있네 옆선 살아있네 여러분 지금 한국은 몇 시인가요? 똑같죠? 한국은 몇 시인가요? 어? 동규 형 글 올렸대 무슨 글? 어떻게? 카페 어떻게 올렸지? 로그인이 안돼 난 로그인이 죄송한데 저희도 로그인이 안돼요 다시 한번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긴요 저희는 SNS가 있잖아요 그리고 V앱도 있고요 자 누구세요? 잠시만요 누구세요? 어? 뭐야? 안되는데? 누구죠? 음 와 진짜 쌩얼 어떡해요 저 음 괜찮아요 진짜 좀 심각하죠? 안 먹어요 어 여러분 우리 얼만큼 보고싶어요? 보고싶은 만큼 화투 눌러 2만 7천만큼밖에 안 보고싶어요? 걸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아 안돼 어떻겠어? 잠깐 끊겼다가 다시 됐어요 여러분 저 안경 낀 모습 어떻나요? 난 이 빵을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 안경 낀 모습 어때요? 안경 새로 맞췄다는데 안경 새로 맞췄어요 원래 안경 끼면은 눈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이 작아지잖아요 지금 민지 형 엄청 작아진 상태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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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경 껴도 귀여워요 자, 봐봐 봐봐 봐봐, 이리와봐 안돼, 안돼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그 자세 뭐지? 그 자세 뭐죠? 그 자세 뭐지? 편안하구먼 시청자 모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공개를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동기 형이랑 빌라니가 아직 안 씻었는데 씻기 전에 잠깐 온대요 아 그래요? 진짜요?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오세요 빨리 이 얘기를 하실까요? 자, 오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씻고 오나? 그럴지도 안 오네 타 뭐야? 뭐야? 로비에서 민원 들어와서 해결하고 왜? 왜, 왜죠? 저희 소리가 너무 컸나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방금 시작했는데 민원이 바로 들어갔나? 그럴 수가 있나요? 잠깐만요 응준이 일로와 응준이 일로와 아, 맞다 빌런 빌런이랑 동기 형이 이제 편의점에 가는데 키를 두고 간 거예요 아, 키를 방에 두고 간 거예요 다 드세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키 네 마스터키 좀 밀어달라고 카운트에 시청자 여러분 동기 형이 왔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다 같이 한 번에 나오고 싶은데 이게 두 명 방이라 별로 없어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 저희 잠깐 얼굴에 잠깐 비추고 갈 거라 아니 왜요? 씻어야 되나요? 안 씻을 거 같으니? 사랑, 머리가 구름 같어 안 씻었어요 씻어야 돼요 딱히 아니, 형이 왜 내 머리가 왜 구름 같죠? 아, 딱히 안 씻어 잠깐 짜요 잠깐 잠깐 이렇게 살짝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단 거 하나 제껀데 저희 내일도 V LIVE 하고 형도 안 먹었어요 이제 일본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랑 인사할 거니까 네 내일은 또 동규빌런이 할게요 동규빌런이 메인으로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좋아요 형이 너 이거 살짝만 보여줄 거야 괜찮으면 괜찮으면 씻었네요 제가 아직 일본의 여친과 단거 제발 주세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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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왔으니까 저희 일본 간 일본어로 대답해 볼까요? 네 와, 진짜 라임이 장난 아닌데 일본 간 일본어 네 네 네 단거가 맛있어? 시작 정말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어 어 bgm가 적절 아 bgm가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좀 다운 아 아 아 멜로디가 아 죄송합니다 그 민재 민재 네 기타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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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 예 Which way? Yes were Shawn Shawn some 좀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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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좋습니다 신사의 쪼또 닦게 쪼또 닦게 거기서 한다고요? 승현아 옷 잘 어울린다 바닥이 어떤가요? 사실 저 분들은 지금 졸려서 죽으려고 해요 진짜 잘하네 헐 헐 헐 아 와 아 대박 헐 깨악 헐 헐 헐 에어와 너무 짧다녀 오빠 너무 좋아 일본어 잘해요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괜찮아 저러다가 갑자기 또 대고 안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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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당고 지금 이거 하고 싶었어요 지금 계속 지금 언제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바꾸서 봤어요 당고가 어우 너무 당한 거 종찬 오빠는 노란색도 잘 어울려요 뭐 뭐가 잘 어울려요? 종찬 오빠는 노란색도 잘 어울려요 형광색인데요 형광색이에요 역시 외부 형광 옷 입어줘요 오빠들 일본어인데 한국어 같다 럼둥이들 보고 싶어요 일본어인데 한국어 같다는 거는 뭐죠? 시청자 모드 해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방송 모드로 으아 하면서 온 엘 제한씨 네? 일본 왔으니까 CM송 한 개 만들어주세요 어 일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본 당고에 대해서 CM송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니까 BGM 하나 깔아주세요 아 나도 할 뻔했다 아 네 너절로 나왔다 멜로디 좋네 기타가 왜 이러죠? 시작 미현나 담가 아이시 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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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첫 제가 불렀지만 첫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미현나 당고 아이시 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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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애매한데 첫음이 좋네요 아 이거 노래 좋아요 아 아리가또 고제이마스 여러분 술 안마셨어요 우리 호노카 왜 우리는 할 때마다 오이시 단거 오이시 미안해 단거 오이시 단거 그렇네 좋다 내가 잘 먹는 것 같다 음주 방송 아니에요 지금 몇 분 보시고 계세요? 천 분이요 한 번 좋네요 안 먹을래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한 번만 한 번만 우리 란타나들이 먹는 게 너무 싶어요 단거 먹고 싶어요 오이시 단거라면서요 늘어나고 씻었는데 얼굴에 다 묻었어 나이조 고래와 단거 오이시 단거 나도 한번 CM송 도전해봐도 돼? CM송요?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나 주제 하나만 주세요 주제 어 단거 했으니까 타코야키 이번에 타코야키 좋다 아 잠시만요 오케이 그러면 CM송 말고 저는 CM랩으로 해볼게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자 뭐죠? 타코야키? 타코야키 조금 우울해졌어요 저게 랩이라고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 불편하네 이거 자 해볼게요 네 네 해보시죠 멋있는데 뒤의 후광까지 멋있다 1 2 시작 간다 간다 yeah yeah 후 타코야키 너무 맛있어 아 이건 노래네? 잠깐만 잠깐만 타코야키 멜로디를 멜로디를 아 이거 어렵네 조금 야 그 멜로디도 아니다 아 내가 눈까지 가렸는데 지금 집중하려고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조금 조용히 방송을 할게요 진짜 웃겨가지고 저희가 숙소나 회사면 텐션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도 되는데 여기는 여기는 다 같이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 아래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기타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면서도 무서워요 이걸 어떻게 안 웃고 하나요? 템포가 너무 느려 솔직히 술 마셨다 아니라니까요 진짜 저희 안 마셨어요 우주 방송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몇 시죠? 12시 48분 저희 6시 뭐냐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양치하고 자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아니 좋아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저희 한 4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내일 하루 종일 스케줄을 하려면 이거 뭐죠? 자야 됩니다 이거요 이게 뭐예요? 언제지? 여러분 저희는 이제 자러 갈 거예요 여러분도 빨리 자요 온준이 지금 나 여기 사이에 있어 팔 사이에 진짜 찌르는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온준아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내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언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브이앱을 또 켤지 모르니까 네 항상 준비해주세요 잘자 여러분 안녕 굿나잇 굿나잇 안녕 알라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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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